신라 16대 허래이사검 28년 춘이어래 견사빈 백제하니라 두이 열십 여덟팔 해년 서기 337년 당기 2670년 봄춘 두이 다를 봄이어래 보넬견 하여검사 여기서는 사신사 불얼빈 여기서는 찾아갈 빈 일백백 건널제 사신을 보내 백제를 방문하였다 허래이사검 28년 서기 337년 춘이어래 봄이어래 견사빈 백제하니라 사신을 보내 백제를 방문하였다 3월에 우박하고 하사을에 운상하니라 석삼 달을 3월에 비우 우박밥 우박이 떨어졌다 여름하 넉사 달을 여름사을에 떨어질 운 서리상 서리가 내렸다 3월에 우박하고 3월에 우박이 떨어졌다 하사을에 여름사을에 운상하니라 서리가 내렸다 허래이사검 35년 춘이어래 외국견사 청원하나 사인역이 출가하니라 석삼 열십 다스도 해년 서기 344년 단기 2677년 봄춘 두이 달을 봄이어래 외나라 외 나라국 외나라에서 보낼견 사신사 사신을 보내 청할청 혼인할 혼 혼인을 청하였으나 말씀사 여기서는 사양할 사 서이 여자녀 이미기 날출 시집갈가 딸이 이미 시집갔다는 이유로 사양하였다 허래이사검 35년 춘이어래 서기 344년 봄이어래 외국견사 청원하나 외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였으나 사인여 기출가하니라 딸이 이미 시집갔다는 이유로 사양하였다 하사을에 폭풍발 궁남대수하니라 여름하 넉사 달을 여름 사흘에 사나울 폭 비우 폭풍이 불어 뽀벌발 집궁 남영남 큰대나무수 궁글남쪽 큰 나무가 뽑혔다 하사을에 여름 사을에 폭풍발 궁남대수하니라 폭풍이 불어 궁글남쪽 큰 나무가 뽑혔다